한국 현대사의 큰 팩을 그은 정주영 회장 정태수 회장 두 정 회장을 빼놓고선 한국 경제를 논할 수가 없어 전례 없던 빅 이벤트 진짜? 가능해요 그게? 이봐 해보기는 했어? 아 대박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게 가능하겠어?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네요 이렇게 늦다고?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